다들 멘붕에 빠져있어 다들 멘붕에 빠져있어 다들 멘붕에 빠져있어 다들 멘붕에 빠져있어 3번에서 4번이 이렇게 자 작전을 한번 짜봐요 현재님 어떻게 처음에 어디 쓰는게 가장 좋을까 부터 시작해야죠 길을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답은 처음에 내가 안그렇게 줄거에요 오케 턴 핫좌 땡기세요 집어넣었다가 히에 컴 으리시고 프론트크로스 다시 프론트크로스 오구구구구 핫좌 기다렸다가 달려나가는겁니다 어서와요 짱어롭다 짱어롭다 문컨컨해서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세요 하니가 잘한다 그렇게 움직이면 다음이 안나옵니다 프론트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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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쪽으로 왔어요 늦었어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돌면 다음이 안나오죠 또 그렇게 프론트크로스 또 한번 해야죠 프론트크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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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성공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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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땡기고 다시 밀고 그대로 돌기 그대로 돌기 손 바꾸는거 아니에요 그대로 돌기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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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프론트크로스 프론트크로스 거기서 프론트크로스 저기 위에서 햄이 있는데요 거기 위에 햄이 있는데 대장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불러요 불러요 뭐 던지는줄 알고 지금 던졌는줄 알고 쳐다보는거에요 푸시 땡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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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걸음질 안돼요 몸만 살짝 돌리면 되는데 또 고 계속 달리세요 달리세요 예예예예예예예예 프론트크로스 프론트크로스 땡기로 보송해보면서 다시 프론트크로스 프론트크로스 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달려나가요 예 어영부 dort 부엉 성공 가슴 한 번 닫아주고 그렇죠 튕겨줘요 튕겨 브라보우 살짝 터닝해야죠 거기서 서가지고 잠깐 가슴을 턴 했다가 그렇죠 갑니다 달리자 갑니다 예 고고고고 불러세요 불러주세요 찬이 예스 프론트 크로스 다시 프론트 크로스 브라보우 와 성공했어 턴 밀어주세요 한번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빨라졌어 자 엄마가 더 빨리 뛰어 빨리 그쪽으로 하면 안되죠 엄마가 정신이 없다 공연이 예이 엄마가 으르르 대구